KQ 공식 포스터로 올라온 사진이 있거든요? 보내볼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사진 중에 하나긴 해요 사진이랑 우영이랑 사이 보이세요? 확대해보세요 그거 밝기를 최대로 올리면 이거 괜찮아요? 저거 합성한 거 아니야? 아 저거 합성한 거 아니야? 이게 포스팅으로 공식 사진을 올라간 사진입니다 미쳤다 이게 팬분이야 저 딴 게 더 웃겨 얼마나 웃기셨을까 팬분은 이거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하고 밝게 올렸는데 생각도 없어 저 때가